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가 임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바이노코인도 이 비트코인 따라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작년 10월 달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흘러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73K, 7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다. 약 2배가량 상승을 한 건데 이때 여러분들 시바이노코인 6배에서 8배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노코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길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시바이노코인이 이번에 신고가를 달성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걸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시바이노코인 제가 왜 항상 천천히 상승하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미 다 공급이 되어 있고 총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비트코인처럼 점점 없어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각 뉴스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함정이 있죠. 시바이노코인이 소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의 금리나 그리고 미국 대선 요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언제 4년마다 미국 대선 이후로 항상 상승을 해왔었는데 요번에도 크게 상승해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구분 없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해소로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11월 그리고 12월에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바이노코인 역시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트코인, 민코인 요런 거 담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을 때 2배가량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시바이노코인은 8배가량 상승을 했죠.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더 크게 상승을 한 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가격에서 시바이노코인이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알트코인들 변동폭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또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한 알트코인들 진입을 하실 때 투자 전략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액으로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 진입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넣고 기다리시면 시바이노코인처럼 8배, 6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코인들처럼 10배, 20배를 넘어서 100배, 2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 산 코인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되고 1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안 부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트럼프랑 해리스 대선 관련해서 대선 테마 코인이 있죠. 지금 대선까지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 코인들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커지는 코인 시장 규모에 따라서 암호화폐 이용자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2021년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암호화폐를 이용했지만 지금 2024년에는 거의 40%, 미국 인구 40%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이 40%에 달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친암호화폐적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죠. 이 닷컴 버블 때를 비트코인 이용자 수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인터넷 버블이 왔듯이 비트코인 가상 자산에도 이러한 버블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올 폭등장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로 10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올라타고자 이미 많은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문화 뱅크, 파이낸스, 서플라이체인, 월마트, 포드, 헬스케어, 인슐런스, 에너지,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여기 뭐 서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만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죠. 해리스는 친환경, 트럼프는 금융, 헬스케어 쪽으로 테마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본다면은 비트코인이 전기 진짜 많이 먹죠. 저도 한번 그냥 그래픽카드 사가지고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그래픽카드를 24시간 동안 100% 풀가동으로 연산을 하게 하는 게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 채굴에만 사용하는 전기량이 호주 전체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국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뭐 스위스였다가 전에는 뭐 아르헨티나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호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전력 사용을 하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찍어내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친환경 테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코인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에서 준비한 RWA라던가 이게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나 이렇게 실물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토크나로 동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건데 이제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RWA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의 참고로 2조 달러입니다. RWA 시장이 16조 달러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시하게 큰 겁니다. 이처럼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들이 따로 있는데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두 후보의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00배, 300배 상승하는 그런 RWA 이런 코인들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100배, 1000배 상승하는 친환경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번 2024년에 개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이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숫자 7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대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시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하시면 더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